아, 소리 어떡해. 아, 진짜, 진짜, 진짜. 맛있겠다. 함부로 뒤집지 말아요. 아, 알겠어요. 여기 이렇게 어느 정도 약간 핏기가 있는데. 응, 그렇지. 어, 잠깐만. 어, 어? 어, 타고 있어. 야! 아! 어, 타고 있어. 야! 누가 이렇게 찌질해? 아, 찢겨졌어. 내가, 내가, 내가. 이걸 이렇게 살살 이렇게 다뤄야지. 아기 달래듯이. 삐진 남자친구 다래듯이. 이렇게 해야지. 아우, 맛있겠다. 이제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응, 먹어도 돼요. 그리고 이 갈비, 이 대는 건드리지 마. 알겠어요. 아, 이거는 내꺼야. 이거는 내꺼야. 난 좀 오래 익혀서 먹어야 돼, 이럴 줄 알았는데. 이건 내꺼야, 내꺼야. 알겠어요.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진짜 비주얼. 마늘 하나 넣어야 되겠다. 최고다, 최고다. 예쁘다. 아름답다. 아름답지. 아, 고맙습니다. 아유. 갈비는 입안에서 육즙이 터져. 근데 그 바삭바삭한 거 있죠? 적당히 씹히면서 고기는 부드러우면서 씹으려고 했는데 없어지는 그 느낌. 그래서 빨리 다시 한 점을 집어서 먹어야 되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난 너 같은 애 제일 싫더라. 왜요? 되게 빨리 먹는 애들. 소갈비는 비싸서 빨리 먹는 애들이 얄미워요. 공유가 없어, 식사할게. 저희 집이 미국에 잠깐 살았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때 엄마가 LA갈비를 해주셨어요. 음, 라갈비! 어, 라갈비, 라갈비. 근데 같은 부위죠? 그렇죠, 같은 부위인데. 사실 이게 결단을 어떻게 하느냐. 뼈를, 갈비 뼈를. 그러니까 미국 친구들은 이거를 얇게, 뼈를 얇게 최대한 10개 하고 그 옆에 갈비살이 붙게, 갈비들이 붙어있게. 그렇죠, 이렇게. 이게 이렇게 측면으로 잘랐다고 하면은 측면이 영어로 레터럴이잖아요. 뭔 털어럴?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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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네, 그래가지고 그 레터럴에 앞에 두 글자 따서 LA갈비다. 잘랐어. 아니, 어디서 들었어요. 들었어, 들었어. 학워들 닮은 틀을 여기서 낸다. 레터럴, 레터럴, 레터럴. 자, 어렸을 때 갈비를 못 먹었던 그 하늘, 오늘 푸세요. 자, 건배해야지. 통해서 통해서. 짠. 짠. 갈비를 살짝 태워먹어야 하는데. 음, 그럼, 그럼. 이후로 엄마가 이거 쪽쪽 빨아먹으라고 그랬는데. 그만해. 아니야. 이거 빨아먹으라고 했어. 너 대추동 산다며. 이거 빨아먹으라고 했어. 음. 뼈 맛이 있거든. 맞아.